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 알문 존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국면을 보시면 백이 1로 이렇게 젖힌 상태에요 이때 실전에서는 아 이거는 손 따라서 무조건 이렇게 이렇게 받게 되겠죠 예 이거는 안됩니다 이러면은 끝내기를 많이 당해 또 젖혀 가지고 상대방이 끊어야 되는데 이렇게 넘어가면 상당히 집이 많이 파게 됐죠 보장건 없습니다 빵빵빵땅 했지만 집이 예 이거는 너무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백 1이 사실은 상당히 이거는 실착입니다 이 실착을 손 따라서 이렇게 장단을 맞춰 줬으니 안되겠죠 이럴때는 어떻게 둬요 예 이런 실착은 이렇게 응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백이 월날이 이거 봐라 이거 뭐 좀 해보려고 했더니 이렇게 뻗어버리니까 이거 잡히면 안되잖아요 예 아무것도 안됩니다 상당히 손해받습니다 그렇죠 이 뻗는 수 요소를 아시면 됩니다 백도 지금 이렇게 젖히는 수는 실착이에요 이때는 어떻게 둘까요 가만히 젖혀서 응소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흙이 또 요렇게 둔다 여기 갖다 붙이는 수가 있어서 이거는 더욱 나빠집니다 그렇죠 이것도 많이 당하죠 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젖히는 수가 급소입니다 이렇게 한 칸 띄어야 되는데 이거는 끝내기를 많이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끝내기를 해야 정수인데 더 욕심부리려고 이렇게 젖혔을 때 손 따라서 이렇게 장단 맞춰 주면 안됩니다 이럴땐 이렇게 뻗는 수를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둑 알문 좋은 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